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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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쉽죠 이제 이제 곧 컴백할거에요 제가 다리를 굉장히 잘 찢어져 주기 때문에 약간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릴게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? 네 원래는 이게 저번 콘서트인데 여러분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콘서트 끝나고 나서 진짜 열심히 해놨습니다 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 끝까지 즐기다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 응원 같이 즐기는거 흔들다 하면 엇가선 안올리고 그런식으로 행복이라도 보이면 아 진짜 바로 무대비는 올라올리네요 좋은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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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눈 안 맞으신거에요 두 분 눈 안 맞으신거에요 아 그럼 우리 흔들지기나 하실 수 있죠? 네 손 번쩍 들 수 있죠? 네 좋아요 여기가 그 울렉한거 같아요 약간 팔 돌리니까 아 방송 안생먹는게 짠짤하네 좋은거에요 좋은거에요 즐겁게 놀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